2키로 찹쌀 2키로 찹쌀 아 이걸로 동지팥쌀 만들려고? 여기다가 맵쌀을 좀 섞어야지 쫄깃쫄깃하지 나머물로 찹쌀을 만들고 2분의 1로 섞어 아 맵쌀은 1키로네 그럼? 응 방앗간에다가 빠와야 돼 몇시간이나 담궈? 한 두세시간 담갔다가 이렇게 씻어서 물에 끓여 찹쌀은 꾸밍물이 안 나올 때까지 깨끗이 그래야 찹쌀이 아리질 않아 아주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 이렇게 문지르게 해야 돼 이제 많이 헹궈더니 맑은 물이 나오네 이제 많이 헹궈더니 이래가지고 이제 뿔려놔 응 씻어야지 씻어 팥도 깨끗이 씻어서 삶아야 되는구나 팥 삶는게 힘들어 이거 이제 한번 끓여서 버리고 압력 시켜가지고 삶아야 돼 한 2, 30분 삶아야 돼 이렇게 뜬 거 있잖아 한번 버려야지 이렇게 몇 번 헹궈? 응 이래야 돼 이거 돌이 돌이 있을까봐 돌이 잃어 담아야 돼 잘 이루어줘야 돼 잘 이루어줘야 돼 잘 이루어줘야 돼 응 조금만 놔 돌도 없네 깨끗이 했네 응 물을 넣고 삶아 깜다가 처음으로 물을 삶은 물을 버려야 돼 응 그래가지고 이제 압축시켜가지고 푹 삶아야 돼 아 처음에 끓인 물은 버리고 응 반만 하나반 응 처음에 압력 소스를 안 닦고 그냥 삶아? 그냥 삶아 압력 안 시키고 뚜껑만 닦고 응 한번 삶아지네 푹 삶아서 이 물은 버려 버려 응 첫 물은 버린 게 좋아 뚜껑을 해 뜨구나 응 그래야지 살짝 헹궜 또 이제 푹 삶으면 이게 맛있는 물 빠지니까 이 정도로만 삶아 음 아직 단단하구나 응 이제 압력 시켜야 돼 또 물을 넣고 물을 넣어야지 이렇게 압력솥에다 하니까 뚜껑 못 여니까 좀 많이 부어야지 좀 많이 부어야지 세이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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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푹 삶으면 돼 이제 이거 불 꺼야 되겠다 잘 익었을까? 응 우와 잘 익었어 와 팥이 이렇게 이렇게 흐물흐물 돼야지 이렇게 어머 잘 됐다 축스나무 이렇게 돼야 돼 바구니에다 바쳐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갈 필요도 없어 그 껍질은 걸러내고 응 걸러내야 맛있어 앙금만 가지고 해 껍질이 거치니까 지난번에도 걸러낸다 그랬어 잘 삶아졌어 응 하나 응 물을 부어 응 여기다 받쳐야 돼 응 이렇게 받쳐서 껍질을 빼내는 거야 응 이것도 팥물이 다 빠질 때까지 주물러내 응 응 세게 채여 아 물을 더 벗고 헹굴려고 응 그래가지고 그렇게 망에다 걸러내는구나 응 그냥 껍질째 갈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 껍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맛이 없어 응 이게 아직 탁해서 물을 자꾸 부어줘 응 너무 진해서 응 너무 진해서 응 오 이렇게 앙금만 내는구나 응 응 이거는 여기다 따라 놔야 돼 그거는 따라 놓고 응 진한 국물은 따라 논다고 응 응 다시 물을 붓고 응 다시 물을 붓고 응 다시 물을 붓고 응 이제 두 번째 낸 국물이네 응 그건 좀 묽겠네 응 그렇게 해서 싹 껍질만 남기고 이제 국물을 내는구나 응 응 말국물이 나올 때까지 응 응 이제 안금을 다 짜낸 거네 응 이제 안금을 다 짜낸 거네 그러면 이제 그 찌꺼기는 버려버려도 되네 응 콕콕 짜낸 거네 콕콕 짜낸 거네 콕콕 짜낸 거네 이제 다 됐어 응 지금 버려도 돼 응 진하지 않은 거 이걸 끓여주는구나 먼저 네 콕콕도 자꾸 따라 부서고 그러면 계속 안 적고 있어도 안 울어 아 아까 제일 진한 걸 조금씩 넣어줘 응 그러면 이제 안 달라붙으니까 네 이렇게 안 울어 응 이거부터 끓이고 응 이거부터 끓이고 응 물도 안 나와 응 응 쌀을 이뤄야 돼 뭐가 있나 잡티가 있나 아니 이게 불 나온가 몰라 요즘 쌀은 안 나와 안 나와 응 그래도 옛날 하늘이 일어나서 습관이 됐어 응 조리도 응 뭐 돌도 하나도 없네 돌도 없네 돌도 없네 이제 이걸 갈아야 돼 방앗간 가서 가는 게 아니라 빻는 거구나 기계로 이거 방앗간에서 빻 왔네 응 응 그러니까 절반은 응 응 응 빻 온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응 이걸 다 오면 응 몇 킬로만 해? 절반만 반만? 응 응 반죽해야지 입반죽 끓는 물로 응 끓인 물이구나 응 이제 이걸로 웅심이 3알을 만들어야 되니까 응 이렇게 뜨거우니까 뜨거우니까 숟가락으로 젖어 줘야지 응 가리를 더 해야 되겠어 응 물 넣어 이건 반죽 해가면서 가리를 넣어야 돼 물 넣어서 쌀가루를 더 넣어 주고 물 넣어서 쌀가루를 더 넣어 주고 응 이제 반죽이 다 됐네 응 응 잘해야 돼 쫄깃하게 쫄깃하게 응 그렇게 만들어 응 이렇게 만들어 이제 반죽을 더 넣어 줘요 이게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 응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지 이걸 일년에 애분을 쫓이는데 아 팥죽이 팥죽이 응 저 전라도식은 응 쌀을 안 넣으니까 응 저 웅심이가 많이 들어가야 돼 아 아 어우 벌써 많이 만들었네 응 많이 했다 새알을 응 조그맣게 쌀처럼 응 쌀처럼 쌀을 안 넣고 응 그런게 좀 뜨게 응 응 그래도 이거 건더기로 안 탑다 보면 저 가리를 위에다 풀어 줘야 돼 또 응 응 막 끓어 오른다 응 앙금을 더 부어주고 응 끓여가면서 응 이제 또 끓이면서 앙금을 또 계속 부어 응 이제 또 끓이면서 이제 다 부어도 되겠다 아 좀 더 이따가 다 안 들면 끓여가면서 응 한번에 끓이려면 나 안 끓니까 응 이렇게 그러면 별로 안 젖어도 안 놓쳐 응 응 아 앙금이 진해서 물을 더 부어 응 응 한 통을 끓여야지 저거 응 이제 다 따라 응 그래도 진하겠네 진하겠어 응 진하겠어 불꺽은 더 없어야 되겠다 그래도 너무 이만이 이렇게 부어 가야지 응 굉장히 진해 팝물이 응 그러니까 저 건더기를 넣어서 한 통을 끓여야 돼 응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또 끓어야지 이제 넣지 건더기를 이제 잘 끓었네 응 진해 진해 이것 좀 걷어내고 하얀것 좀 응 이렇게 지금 또 끓여야지 이제 넣지 건더기를 좀 이상하게 넣어야지 그래도 잘 끓여야 돼 그래도 잘 끓여야 돼 좀 이따 넣어야 돼 물이 끓어날때 또 넣어야 돼. 익혀가면서? 응. 한 번에 다 넣은게. 낱개가 다 놀지 않아. 응. 달라붙지 않게. 응. 좀 뜨면 이제 또 넣어야지. 한 번에 다 넣은게. 이제 뚜껑을 좀 닫아놔. 응. 그래가지고 이제. 팥죽은 뜸이 잘 들어야 돼. 약하게 해 놓고 또 뚜껑을 닫아가지고. 끓여줘야 돼. 찹쌀이 잘 익도록. 팥죽은 뜸이 잘 들어야 돼. 그러니까 이제 젓기도 좋네. 덮어놨다가. 끓여놔고. 아 그건 이따 마지막에. 알갱이처럼 뭉친거. 다 익어서 떴다. 그럴 때 또 마지막으로 그걸 넣어. 쌀 알갱이처럼. 응. 쌀가루랑. 응. 새알 많은거 봐. 너무 많은데. 아니야. 그래도 고울이 많아. 아. 이정도 넣어야. 이건 한통 되는거야. 건더기건제물. 없어? 이제 또 간도 맞춰야지. 간도 맞추고. 이거 마무리할 때. 이제 한 번 더 뜸을 들여야 돼. 가루가 들어갔어. 간은 요 가리에도 들었기 때문에. 응. 이제 끓이면서 간을 맞춰야 돼. 아 쌀가루에도 살짝 있었어? 간이? 요 건더기에 들어가야. 씹으면 맛있지. 안그래? 한번 셔쳐서 줘야 돼. 아 이거 쌀가루를. 빻을 때 방앗간에서. 소금을 조금 넣었구나. 원래 넣어야 돼. 응. 이제 소금을 넣어. 응. 이제 소금을 넣어. 응. 응. 어느정도 넣어야지 그래도. 응. 어느정도 넣어야지 그래도. 응. 하나 봐. 조금만 더 넣어야 돼. 응. 싱겁구나. 응. 아까 반 넣었으니까. 두 수준 넣어야 돼. 아. 조금만 더 넣어야 돼. 이제 됐어. 간도 다 맞췄어. 우와. 맛있겠다. 이제 줄여가지고. 응. 뜸을 들여. 응. 이제 뜸도 잘 들었어. 응. 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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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 안 넣어도 쌀 넣은 것 같지. 알갱이를 넣으니까. 응. 쌀은 먹고 맛이 없잖아. 쌀 넣으면. 그치. 응. 한 그릇 먹어야지. 응.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될까? 하하하. 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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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아.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응. 하하하. 누가 해서 그렇게 맛있어? 원래 내가 잘하잖아. 하하하하. 먹어보면 알아. 이제 식으면 더 맛있어. 음. 음. 물을 흘러는 거니 안 붓고 이거 팥을 벗고. 간이 딱 맞는다. 간이 맞아야 맛있어. 팥이. 음. 아주 맛있네. 이야. 쌀 안 넣어도 뻑뻑. 응. 쌀 넣으면 맛이 없어. 팥 맛이 안 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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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쫄깃. 쫄깃쫄깃. 응. 제가 찹쌀 빼놓은 건 찹쌀만 빠서. 음. 이게 헤어져 볼 거 없더라고 아침에. 저서고 뭐. 그래서 찹쌀을 좀 넣어야 쫄깃쫄깃. 입으로? 응. 그래서 쌀부터 빠서 한 게 낫잖아. 음. 너무 맛있다. 음. 음. 이것도 끼미지니까 맛있어. 음. 음. 여천집이는. 음. 이 앙꼬를 처음부터 넣어가지고 누르니까. 싼 내놔니까. 이렇게 안 끓이는 거. 그냥 쌩내거나. 음. 퍼 끓이질 않고. 음. 음. 팥죽이 이제 이거 먹어보면 다른 데서 먹는 거. 그렇지. 이런 거 안 파니까. 응. 진짜 맛있네. 재경이도 먹어보면 맛있다고 그래. 그러게. 한 그릇 먹으라고 해 와서. 아빠서. 아프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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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Merry Christmas. dressed off. 더 왔을 때 뭐. Applic cet ода. chromosome22. 그eremony에? seeASaland. 네일. 네일.